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티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에 귀신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또 스님들이 와서 천도제를 많이 지르고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귀신들이 다가설 수 있을까 가요. 응. 그렇고 또 기독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도. 그래서 와서 예배를 다 보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 3일정 7일 동안에 같이.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것도 그렇고. 종교마다 다 있다 보면은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뭐 천주교를 다니고 기독교를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무석인 쪽에 다니는 또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무석인 다니신 분들은 또 그 낙자를 위해서 또 무석인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좀 이렇게 또 귀를 닦으기 위해서 그것도 시신을 먼저. 천도를 시켜주려고. 의외로 귀신들이 거기에 좀 접촉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 응. 근데 우리가. 근데 보편적으로는 거의 그렇죠 영안실이면은 사람이 죽고 날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많이 접촉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생각은 아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애로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생각애로 귀신이 별로 없다고 봐. 아무래도 시신이 많은 거니까 시신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귀신이 많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신이 있는 거랑 그 귀신들이랑은 관계가 좀 없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실 때.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장례 치르기 전에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정 사진을 가지고 장례 이제 3일장을 딱 치르고 올 때. 그 영정 사진을 만약에 뭐 저희 부모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영정 사진은 거기서 안 태우고. 가지고 집 안으로 따라 들었을 때 오히려 그때 차라리 더 따라 든다고 봐. 집 안으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정 사진은 그런 말 있잖아요. 3일장 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다시 다른 걸로 빼라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게 막 가슴에 남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진을 갖고 들어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연치 않게 거기에 좀 많이 감기는 게 많은 것 같아. 오히려 거기서 조화가 좀 많고 귀신도 보이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태우라고 주장해 주시는 편이. 정말 그거는 그 자리에서 딱 태우고 오셔야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같이 모시고 집으로 따라 들으면 그 혼 자체가 같이 따라 들다 보면은 집안의 누군가한테. 그 전에 우리가 시계에서 자손이 죽으면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입고 그 영정 사진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자꾸 거기서 좀 가리를 지르고 자꾸 왕래를 한다고 봐. 자꾸 가시선을 넣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조금 집안에 좀 오한이 좀 있다고 봐. 자꾸 꿈에도 나타나고 자꾸 뭔지 모르게 뭔가 내 옆에 있다는 그 기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하세요?